개인적으로 영화제 등등의 연말 시상식을 시청할 때 화면에 백그라운드에 들리는 스타들의 찐 목소리를 캐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을 좀 주의깊게 듣는 편이에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제41회 청룡영화제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배우 박정민씨가 다만악으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해서 그에 대한 수상소감을 말하던 순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민씨가 상 받은 줄 몰랐다고 하니까 좌석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 순간 다신 박정민씨가 진짜 몰랐어 라고 반말이 살짝 나올 뻔하죠. 카메라에 비치지 않으니까 저 또한 누군지 특정지울 수는 없지만 저는 유아인 배우였던 것 같아요. 우선 유아인씨가 제일 앞자리 그러니까 무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었고요. 그리고 이 첫째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저런 텐션을 갖고 멘트를 날릴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아인씨 우측으로 이병헌, 정우성, 이정재, 황정민이라는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엄청난 무게감을 갖는 남자 배우들이 앉아계셨죠. 그들이 저런 장난 끼어린 멘트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아인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나니 이제 또 다른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둘은 어떻게 친한 걸까? 내가 아는 바로는 유아인, 박정민이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없었는데 물론 꼭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하지 않아도 배우들끼리 친해질 기회는 많을 겁니다. 시상식 뒤풀이 등등 술자리가 많겠죠. 게다가 두 분의 나이대도 거의 비슷하니 대화도 잘 통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득 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상 후 최규석이 만든 웹툰 지옥이 넷플릭스 3즌물로 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캐스팅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유아인, 박정민이 함께 나오죠. 지난 4월에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지금쯤 한창 찍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작 과정 중에서 둘이 친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까지 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 웹툰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책을 구매했습니다. 완결이 난 웹툰이고 워낙 인기가 있던 작품이어서 그런지 묶어서 책으로 팔더라고요. 처음에는 잠들기 전에 깔짝깔짝 읽을 용도로 샀는데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이틀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야기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저런 연유로 책에 대한 저의 사견 그리고 향후 나올 시리즈물에 대한 예견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지옥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지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연히 최규석이라고 하는 만화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연출자하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즐거움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 실사화될 것이라는 기사보다 지옥이 더 끌렸던 이유는 봉준호 감독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감독님이 책의 추천사도 썼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규석의 그림체는 현대 한국인의 골격과 표정과 주름들을 탁월하게 묘사해내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림 속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를 우리의 뼛속까지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천재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신의 장난 또는 거대한 무임이라는 단어들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진정 압도적인 공포의 세계 우리는 이미 연상호 최규석이 그려있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다. 제가 봉준호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이유가 그분이 2019년에 시네21에서 리서치한 봉준호가 뽑은 2019년 최고의 영화는 이라는 코너에서 마인드헌터라는 시리즈물을 넣었어요. 나머지 7작품은 모두 영화였는데 딱 한편 시리즈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도 믿음이 확 갔습니다.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지옥은 연상홀드의 작품이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비극적이고 암울해요. 정말 제목 그대로 모든 상황이 지옥도예요. 물론 좀 층위를 나눠서 비교해보자면 돼지의 왕, 사이비가 완전한 마라맛, 부산행 반도는 순한 매운맛 정도라고 한다면 지옥은 매콤한 맛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돼지의 왕 사이비보다는 다소 약하고 부산행 반도보다는 좀 과격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원래 찐 연상홀드는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처럼 최악과 차악만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지옥에는 미약하게나마 선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들이 자신의 죽는 날짜를 고지받게 되는 초현실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데 책에서는 이 집행을 시연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앞부터 집행이 되는데 또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죽음이 이 죽음이 선인, 악인, 나이, 성별 아무 상관없이 평등하게 찾아와요. 실제로 연상호의 좀비 때를도 그랬었죠. 사실 언제나 인간 간의 문제가 있었지 좀비는 인간의 조건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다 물어뜯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오히려 인간들이 고지는 악인들만 받는 거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그래야만 될 것 같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신의 뜻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믿는 세상의 질서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우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이 어이없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악행을 일삽던 이들이 오래오래 잘 살기도 하죠. 어쩌면 이것이 삶이 부조리해지고 두려워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의 세계는 극화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게다가 작품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고지를 받게 되고 죽을 날짜가 정해지게 되었을까? 이 모든 일을 벌인 주체는 누구인가? 전혀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사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연성호가 흥미로운 건 그 동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의 인간들이 반응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수환 감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극한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맹목적 믿음, 편가르기, 폭력성, 공권력 무화 등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인간의 추악하고 연약한 환불을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10대들이 노인을 집단폭행한다든지 등등 정말 쳐다보는 것도 고통스러운 폐륜적인 일도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쭉 다 보다 보면 연성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제 그렇잖아. 안 그래? 그때 몸이 싹 차가워지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 중 한 명이 또 박정민 배우라고 위치에도 추천서를 썼어요. 양익준, 유하인 배우도 참여하고 박정민 배우도 참여하고 김현주 배우도 참여하고 이 작품을 실사화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신적 존재들의 묘사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형태도 꽤 퀄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책에서처럼 갑자기 도심에 등장해서 곳곳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에 대한 세트 등등의 연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CG라는 게 조금 삐끗하면 아무리 배우들이 연기로 펌핑을 해도 작품 전체를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스위트홈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특수효과의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사실 가장 CG에 오점이 생기는 이유는 자본이 이율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돈 문제일 텐데 이 작품은 스위트홈에 비해서 현지학의 괴물도 적게 나와요. 심지어 괴물의 형체도 동일한 애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채로운 크리처들이 등장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에만 이 괴물들로 어그로를 좀 끌고 후반으로 가면 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괴물들은 상당히 부수적인 존재로 다뤄질 가능성도 큽니다. 반도에서는 거의 뭐 볼링핀처럼 다뤄지기도 했죠. 연상호 감독의 실사 영화는 부산행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그의 시작은 만화였습니다. 물론 저는 둘 다 사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꼽으라면 실사 영화보다는 만화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악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어쨌든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펼친다 해도 실제 그 배우가 그런 성격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화는 그려진 그 상태가 최존 상태에요. 그 캐릭터가 실제는 착하겠지 등의 실제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악은 말 그대로 절대 악입니다. 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그 차가워지는 연상호 특유의 느낌이 영화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영화는 뜨거워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작품이 시리즈물로 실사화됐을 때 우려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측면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아인 박정민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우려보다는 기대가 훨씬 큰 작품이라 넥플릭스에 띄는 순간 바로 정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능하다면 영상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